떡 먹방 떡 먹방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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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리뷰입니다. 오늘은 떡 먹방 떡 먹방입니다. 오늘 영상은 김미떡 유료광고 영상입니다. 근데 진짜 인생 치즈떡이에요. 인생 치즈떡. 이건 진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는 나이스트미추 치즈떡볶이랑 김미떡 앙금절편이랑 흑임자가래떡이에요. 나이스트미추 치즈떡볶이 얘가 진짜 제 인생 치즈떡인데 요거 떡볶이 맛 떡이에요. 겉에가 왜 빨갔나 생각하셨죠? 떡볶이 맛 떡에다가 안에 자연 치즈가 들어가지고 얘는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모든 떡들에 다 소소가 들어가가지고 쫄깃쫄깃하고 소화도 잘 되고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먹으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나이스트미추 치즈떡 가래떡 치즈 가래떡볶 떡볶이떡? 치즈 떡볶이떡? 그리고 흑미 가래떡 앙금절편인데 여기 이제 요렇게 그을리는 것들은 들기름에 구운 거고요. 얘네들은 자연 해동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떡볶이 치즈떡으로 라볶이 만들어봤고요. 여기는 김, 꿀, 폴바셀 밀크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떡스크림으로 먹으려고 음료는 커피랑 이렇게 떡맥으로도 그리고 오늘 영상은 뒤에 브이로그까지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일단은 아우 나 자연스럽게 라볶이로 손이 먼저 가네 얘는 떡볶이 맛 치즈떡 떡볶이 맛 얘는 상온해동한 거거든요. 안에 치즈가 요렇게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전자렌즈를 한번 데워왔습니다. 오와 요렇게 치즈 아우 뜨거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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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거 살짝 매콤한 맛도 있어요 치즈떡 이번엔 앙금절편도 얘는 그냥 일반 앙금절편 이번엔 앙금절편도 이렇게 떡스크림으로 이렇게 떡스크림으로 우와 치즈떡 들기름에 구운거? 치즈 치즈 그리고 얘는 저는 흑임자 가래떡볶이 흑임자 가래떡 난 모든 걸 다 떡볶이라고 하네 이 정도로 탄력있습니다 이 정도로 탄력있습니다 굉장히 Jana 그리고 라면 정말 맛있어요 차도 다 식감 잘 먹으면 좋으면 좋는더라구요 음~~ 아이스크림이랑 먹는 거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이랑 담백했어요 상자처럼 튀김가루는 너무 맛있네요 아이스크림은 너무 맛있고 먹었어 , 너무 맛있어 그렇게 crear 만들어진다 너무 맛있다 계란한 치즈버섯 안먹으면 쟡쥡쥡쥡 너무 맛있어 이렇게 달달한거 많이 먹고나면 빵해장 떡해장 해야되잖아요 오늘은 치즈떡이 떡해장입니다 라면 맛볶이 떡볶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맛이 안다 치즈떡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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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거의 알탈이 뭐 아니냐고 앗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사실 이 라볶이 양념 없이도 그냥 이 떡만으로도 살짝 매콤해가지고 얘 자체만으로도 빵 해장으로 괜찮거든요 내 들기름에 구운 거 안 먹어봤네 얘를 들기름에 구우니까 이거 우리 할머니에서 먹어본 맛인데 무슨 맛이더라 왜 명절 음식 맛이 나지? 엄청 길다ㅋ 그 귀염 י 쵸 싹 !! !!! 계란은 라볶이 먹으면 한 번은 계속 먹어줘야 되거든요 계란은 잘 먹어줘야 되겠다 계란은 잘 먹어줘야 되요 계란은 잘 먹어줘야 되요 맛있다 계란은 더 맛있다 계란은 더 맛있다 진짜 치즈 가득 네! 잘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배부릅니다 치즈떡도 생각보다 크거든요? 배불러요 아무튼 오늘 광고 제품인 김미떡 떡들은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까먹으면 되게 편해요 까먹어도 되고 이대로 전달했는지 포장지 살짝 까가지고 전달했는지 30초만 돌리면 치즈 쭉쭉 들어가는 맛있는 떡되고 이번에 어버이날 기념으로 부모님 선물세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브이로그에다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먹는 거 담아봤거든요? 그거? 부모님 선물세트입니다 떡! 일단 얼어있어 차갑게 얘는 쑥떡이고 가래떡, 흑미가래떡 얘 진짜 맛있거든? 안에 흑미깨 같은 거 들었어 데워 먹자 이따가 밥 먹고 이건 뭐냐? 여기를 먹으러 왔어 설탕 양념이 곧둑 양념이 양념이 지 done 최창념이 육리 이게 맛있다고? 응 근데 이거 치즈 좀 더 녹아야겠다 이건 뜨뜻하게 먹는게 맛있어 치즈 흘러나올 정도 맛있다 그치? 너한테 이거는 20, 30살 때가 좋아한 그런 맛이다 이거, 이거, 이거. 당근 들어간 거 같은데? 파프리카. 아, 파프리카. 아, 무슨 맛이구나. 아빠 타입은 이런 거야. 당근떡은 특이한 맛이야. 당근 안 들으니까. 이거는 소개가 깨다, 깨. 응, 맞아. 빨간 거, 빨간 거. 흑임자. 빨간 거. 아, 오디오 같아. 한 명만 말해. 빨간 게 맛있다고? 빨간 거 특이하다고, 당근처럼. 아, 당근떡이 아닌데, 파프리카레. 고춧가루. 근데 이거 치즈 녹은 거 한 번만 먹어봐. 시원하네. 음. 잠깐만, 잠깐만. 맛있지? 치즈 형이 확 난다, 아빠. 치즈 끊고 말해봐. 맛있어. 하얀 지장기 같네. 하얀 지장기 같네. 하얀 지장기 같네. 맛있다. 치즈 틀리다. 응. 치즈 틀리다. 이건 무조건 뜨겁게 먹어야 해, 이건. 엄마 이거 먹어봐, 뜨거운 거. 뜨거운 게 진짜 맛있어. 치즈 넘게, 엄마는 뜨겁게 먹어야 해. 치즈가 뜨고 있으니까 매콤함도 조금 더 차는데? 그니까. 치즈야? 응. 맛잠지? 조심해.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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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이 영상을 브이로그에 넣을지 그냥 인스타로 쓸지 모르겠지만 여기 치즈떡에 연육불인 겁니다. 치즈. 걔. 와 연육 진짜 맛있다. 이렇게 연육 쫙 뿌려서. 이거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달한 거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꿀에도 찍어 먹을게요. 얘는 꿀. 연육이 훨씬 맛있다. 레어스랑도 찍을 때 라볶이 조금 불어서 아쉬웠는데 떡볶이로 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데워다 터졌거든요. 조금 굳었을지도 모르는데 와. 떡은 연유인가 보다. 연유에 굴려서. 너무 맛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치즈떡. 진짜 인생 치즈떡이에요. 매콤하고 고소함도 있고 달달함도 있고 떡 피 느낌도. 뭔가 쫀득 얄랑. 철기. 찬득. 막 이런 게 진짜 맛있습니다. 치즈떡 포함한 오늘 영상에 나온 모든 떡들이랑 선물 세트는 5월 8일까지만 최저가 행사하고 있으니까 더보기완이랑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오늘도 재밌게 봤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끝. 다음 영상에서.